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아시아 등 세계 66개국 경제와 재무 분야의 순회들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경제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고 또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사고를 더 철저히 예방하고 더 잘 돌보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집중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주제입니다. 제56차 ADB 연차총회가 인천의 송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66개국의 경제와 재무 분야의 순회부가 대거 참석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위기를 넘어 다시 보여갈 수 있도록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 경제와 국가의 세계 경제와 지역과 국가의 연세와 사회에 대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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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재무당관 간의 만남이 7년 만입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부터 끊긴 한일 양국 재무장관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5월 7일부터 복원되는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와 맞물려서 경제적인 연대, 한일 간의 관계가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느끼셨지만 코로나19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프라이체인이라고 해서 공급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망이 하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같이 연결되어 있고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정 부분,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또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은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액체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원천 기술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는 상황을 직면했다는 점을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7일날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고 그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정상 간의 이야기라면 그 밑에서 경제 부처에서 그 이야기를 발도둠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그걸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모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재무수장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후에 물밑작업을 계속했고 워싱턴에서도 계속 별도의 논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성사 과정이 좀 있었네요. 원래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부터 물밑작업을 계속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무수장들이 만나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적적으로 계속적으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워싱턴 DC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 때 그때 정적적으로 계속 만나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때부터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이번 ADB 때도 지금 만나는 것도 그때 다 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물밑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거고 아마 이번 5월 7일 기시다 총리 방안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재무수장들이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만남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의 금융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문제 이게 지금 양국의 현안인데 아직은 결론은 뚜렷하게 나지 않았어요. 사실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다시 0.25%를 올렸어요. 금리력 올라가서 베이비 스텝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에 우리나라 이율과 미국의 이율 격차가 1.75% 정도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벌어져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이자가 높은 곳으로 외환이 유출이 되면 그만큼 달러는 강해지고 우리 원화가 약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완충 지역을 만드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 일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봐야 되는데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경제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직면한 현안을 우리는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 경제부 수장들 사이의 약간의 어떤 시각 차이는 있는데 이런 시각 차이는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재개된 만남이니까 이게 한숨에 스와프 재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만남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현안도 합의가 될 거다. 저는 경성협력과 연성협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하는데 옛날에는 정부가 막 리딩을 했을 때 쫙 달리면 뒤에 있는 민간기업이 쫙 따라오는 이런 모습은 1970년대 모습이고 지금 그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어떤 경제협력을 확대를 해서 그게 연성이거든요. 그 연성을 통해서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니 너희들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함께 움직이려면 일본 경제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사니 그 경제부 장관 제발 우리에게 같이 협력을 해달라.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해서요. 지금 이 경제부 장관의 모임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기업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력의 어떤 면면을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중국의 류 쿤 재정부장 중국말로는 이게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번 인천 ADB 연차총회에 불참했습니다. 대신에 차관급인 재정부 부부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대신 보냈습니다. 또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인민은행 총재도 이번 총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참.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을 그대로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PG에서 열렸을 때는 재무부장, 류 쿤 부장급이 왔었는데 장관급이 왔었는데 이게 돌연 취소하고 부부장인 차관급을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의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에 해당하는데 그게 총재도 지금 안 오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만나는데 한중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장관하고 총재가 나오는데 차관하고 급이 낮게 나오니까 뭔가 심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사실은 한미정상회담이 직전에 있었어요. 또 공식적으로 중국이 항의를 했던 상황이고 어떤 그런 불편한 심기를 이루는 회의에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B는 개발도상국의 자금을 지원하고 지식 공유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DB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진의 길 우리 결의의 꿈과 조국의 전진을 상징하는 고속도로 서울과 인천 간 그리고 서울과 수원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곳은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조국근대파 다급의 지름길과도 같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경행에서 추진된 국토건설 종합계획 가운데에도 고속도로의 개설은 경제개발의 혁신적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 번영의 거국적 사업입니다. 우리의 개척정신을 상징하듯 이 민족의 길은 거침없이 트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 그림인데 지금 경인 고속도로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허벌판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이 경인 고속도로가 과거 ADB,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건설한 거죠? 네, 1968년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국민학교 저는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경인 고속도로를 보면서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가 있을 수 있을까?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넓었죠. 그 뒤에 또 경부고속도로만 늘면서 여기에 자동차가 다 정말 빽빽하게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약 한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러한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원조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나머지 나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미스터 스완시아인에는 재물포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재물포항이 국제적인 인천항으로 정비되는 데는 인천항 정비사업이 있었고요. 그 인천항 정비사업에도 이 ADB의 원조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추억의 영상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인천항에 큰 도크가 완성돼 5월 10일 인천 월미도 현장에서 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준공식 치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자연에 대한 도전에서 인간의지의 또 하나의 승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이것은 버드가는 우리 국력의 상징인 동시에 조국근대화를 앞당기는 우렁찬 개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인천항은 5만 톤급을 비롯해 대형선박 25척이 조석 간만의 차에 구회를 받지 않고 부두까지 들어와서 하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항만의 하역 능력도 627만 톤으로 약 4곱절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인천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3대 항구 중에 하나 2위 항구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2위로 부산, 인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가장 가까운 바다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다음으로 인천항을 만들 때 당시 ADB 지원을 받고 만들었는데 그 지원 덕분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인천항이 된 거고요. 지금은 3대 항이라 하지만 사실상 2위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 항구 자체가 3대 항이 될 가장 강력한 동기가 ADB 자원을 받았던 거거든요. 사실 그때 받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못 사는 나라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지금은 푸르지오다 뭐다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지만 한때 그때 강남에 AID 차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아파트들로 탈바꿈을 한 겁니다. 그건 물론 미국의 공적원조기금을 받았고 차관을 받고 또 ADB 은행의 차관으로 항구도 짓고 고속도로를 지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는 8대 주주로서 ADB의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 정부는 ADB와 함께 내년 중에 서울에 기후기술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그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 형사정책을 만들어가고 법무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미래의 세상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기후라는 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후가 1도가 올라가느냐 1도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는 달라질 수 있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K-허브라는 걸 만들고 그 K-허브가 지금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이 함께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그 K-허브라는 것이 기후와 관련된 K-허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후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그 지식의 역량을 키워서 각 나라의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준다.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관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라는 곳과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과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진짜 아시아권에 있는 흔히 말해서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기후 문제로 그들이 기아에 빠져들거나 홍수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리 K-허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ADB 연차총회는 인천 송도에서 5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동물권을 위한 개정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한 목소리를 냈었죠.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외국같이 강아지를 사고파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자기 소득원이나 이런 것까지 갖고 입증을 해야 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소유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인 동물보호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7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명 인천 개 전기 도살 사건인데요.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꽤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었는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에 연간 30마리 정도 개를 전기 충격을 방식으로 도살했던 사건으로 사실은 그 동물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지성 사건입니다. 1심, 2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긴 한데 당시 우리가 개를 먹는 현실도 있었고 두 번째 소유주가 개를 죽이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돼서 대부분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당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개를 죽였는데 무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 가볍지 않아요? 원래 형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죽였을 때 그 당시 법률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그전까지만 해도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죽였을 때만 범죄가 됐었는데 그래서 무죄를 했던 거를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이게 유죄가 됐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황금 박 변호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건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동물보호법상 개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금지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당시에 동물보호법은 도대체 어쨌길래 그랬나요? 제가 이 판례 1심과 2심 보고 이렇게 헛웃음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 과연 그게 맞나? 남이 죽이면 죄가 되고 내가 죽이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남이 죽이면 죄가 안 되고 내가 죽이면 죄가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소유권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동물보호법 8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아까 도사라는 입장에서는 옆에서 그 동물이 죽어나가는 거를 다른 동물이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트라우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을 주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흔히 말해서 아사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도사를 할 때 도사를 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어요. 그 방법을 위배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1년 이하의 진력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천만 원이니까 얼마나 낮으면 언제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형량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고민이 무슨 고민인지 아시는 무슨 고민이었는가 하면 그 30마리를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식용으로 죽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것도 먹는 걸로 먹는 걸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 저는 먹는 분들 싫어하진 않지만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말씀을 강곡히 올리는 거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먹는 쪽에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도사를 했는 거니까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때까지 다 죄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해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에 또 동물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반복이 됩니다. 가장 개를 죽이는 방식으로는 전기 꼬챙이 같은 것 그러니까요. 하남에 있었던 일인데 90여 마리를 그냥 전기 도사를 하고 또 충격적인 것은 털을 하염 방사기로 토치죠. 토치 털에서 사망케 하는 죽여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됐었고요. 그거 말고도 김포 같은 경우는 분병 같은 걸 제대로 뜰 장이라고 그러죠. 분병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뜬 장. 그러니까 철창을 위에서 이렇게 떼어서 그렇죠. 개들이나 견들이 이제 그 위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변을 처리하고 또 자신의 변을 순전히 인간들 욕심 때문에 만든 장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충격적인 것은 애견 미용사라면 사실 좀 반려견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애견 미용사가 이 반려견들을 뭐 목을 비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게 CCTV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쓰러져 있는 그런 학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많은 영상이나 사건들 때문에 동물보호의 필요성이 더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맡겼다가 학대 영상이 CCTV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반려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반려동물 맡겨놓은 곳에 CCTV를 공개해달라 요청하고 법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요청해서 그래서 발견해내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4월 27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이제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새롭게 고쳐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무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칭력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영업종기 처분에도 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자분들께서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경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 과태료도 변과가 됩니다. 반려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네, 담당 공무원의 얘기 자세히 들어보셨는데 일단 가장 귀에 들어오고 눈에 띄는 거는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이제 허가 없이는 아무리 반려동물이라도 못 사고 판다. 이거죠? 사실 뭐 우리가 근처에 있는 그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 식용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등록 만들어있었으니까 등록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었는가 하면 허가제로 바꿨어요. 허가제라는 거는 그 기관 지자체에서 누가 이걸 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스크린링이 된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제 등록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벌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 이하의 진력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을 판매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를 했는데 이건 개정 전에도 있었던 규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 변호사님 뭐가 개정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시행규칙에 정당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컨대 나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았을 때 두 번째 허가라든지 면허 같은 걸 갖고 있을 때 세 번째 국가에서 명령이나 처분 그런 걸 내렸을 때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사유 말고 나머지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살을 하거나 죽일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식용을 목적으로 지금 죽이는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그 세 가지 현재 조건 들으셨겠고요. 식용 목적의 개 도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용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미 지난 이천십육년에 금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현실과 법의 괴리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실 뭐 이런 영역이 법에는 꽤나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처벌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처벌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지금 시청자 보시는 분들도 뭐 작년 여름에 물론 그 먹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많은 부분들이 식용계를 드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 식용계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식당까지 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에 판매가 되었었고 그 판매되는 과정이 분명히 불법이었다면 분명히 파는 것 그게 불법이었는데 지금 당연히 그거를 식용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법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행위를 다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글쎄요 라는 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나온다는데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존재하면 그 법은 추상같이 집행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도살 분명히 불법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식용계 판매하는 것 지금 법에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 판매하는 것 처벌하셔야 됩니다. 제가 먹는 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그게 금지되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봉날에 무슨 개 드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이제 삼계탕 먹는 날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관행에 의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대한육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게 생존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회는 축산법상으로 개는 가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가축이자 법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개고기는 못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입니다. 여기는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 규정해놓으면서 이런 가축의 같은 걸로 규정을 해놓거든요. 걔도 가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에 대한 어떤 먹는 거라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바꾸려면 승진이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법을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은 보면 닭이나 이런 거는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개는 또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축산물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견협회 입장에서는 이 법을 봤을 때는 우리도 지금 계곡이라든지 이런 보신탕이라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건 우리의 직업이다. 보호받기 위해서 이 축산물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계곡이 식용이라든지 그 판매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식용계 이 개식용 종식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오찬을 할 때 개식용은 종식돼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 대한육견협회는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한쪽 방향에서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결국 종식이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육견협회에서는 생존권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업을 바꾸든지 생존의 문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또한 공무원 자격 사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무원 자격 사칭이라는 것은 원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공무원이 할 공무원이 행해야 될 일을 사칭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노문 열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부인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육견협회에서는 이것도 공무원 자격 사칭이 아니냐라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개국에 대한 종식 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 식용을 눌러싼 논란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개를 키우는 분 갖고 있는 분들 소유주는 반려인으로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쩍 강화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강화된 건가요? 딱 견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견주도 예전 같으면 견주는 아주 도사견이나 아주 중요한 5개 맹견들 맹견들 같은 경우 입마개라든지 그 정도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강화가 돼 있어요. 내부에서도 이동할 때 앉거나 좀 잡아야 된다. 엘리베이터 같은데 그렇죠. 막 다른 데로 튈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외출했을 때 목줄이나 가슴줄 이런 거 정확하게 안 했으면 단순한 이동장치를 사용했다면 잠금할 수 있는 잠금단치를 꼭 하라고 규정이 내놨습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견주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지금 말했던 5가지 맹견들 핏불테리어라든지 도사견이라든지 이런 맹견들이 출입 금지하는 곳을 더 늘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노리시설까지 이런 곳까지 출입할 수 없도록 해놨고 길이가 2미터 이상 되도록 이런 것들도 제안을 좀 해놨습니다. 목줄 길이요? 이렇게 의무가 강화됐고요. 견주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개에 물려서 심지어 숨진 분들도 있었잖아요. 강남의 큰 음식점 주인도 연예인까지 연루가 됐었던 사건이 기억나는데 이런 사건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 맹견 등에게 물린 사례가 제법 있죠. 몇 가지 좀 부탁드릴까요? 소개를 제가 질문을 받을 때 맹견 이러면 순간적으로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견이라는 걸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도사견 핏불테리어 트롯와이트 이런 개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잡종들과 그와 유사한 개들은 과연 맹견이냐 맹견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세퍼트 지금 나오는데 저게 과연 맹견이냐 맹견 아니냐 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여하튼 그 맹견 전체적으로 강화할 그러니까 반려견과 다른 반려견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소방청에서 나온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약 최근 5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6건 이상 물림사고가 발생합니다. 전국에서 6번씩은 물림사고가 있다. 무조건 앙앙 이래서 물렸다. 그 물리는 데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또 내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반려견이 물릴 수도 있는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느꼈던 그냥 일천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옆에 진짜 핏불테리아가 머리 쫑긋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물지 않아요. 그것도 좀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분을 물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를 물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랬다 물리면 누가 책임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묻겠다. 저는 이 책임은 반드시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른바 맹견 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 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맹견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견을 기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혹시 공격해가지고 그 피해를 줬을 때 신체나 상해를 줬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맹견 보험입니다. 맹견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고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새로 추가된 게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 같은 걸 해라. 맹견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맹견을 키울 때 견주 같은 경우는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라. 그런 것들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개정 상황이 됐는데 그 맹견은 다 다섯 종이에요. 다른 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했던 도사견이나 피플테리어 택배로 부친다. 농장이 보낸 거는 불법이다. 그런데 개인이 보낸 거라면 합법이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대장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민법상 이 동물은 아직까지 물건입니다. 그냥 물건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동물을 택배에 넣는다 하더라도 물건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는 달리 좀 봐야 되는데 업계마다 생각은 좀 달라요. 동물이 오리 같은 게 목이 밖으로 나와서 숨 쉴 수 있게 줬으면 괜찮다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렇게요. 그림처럼. 저것도 하면 말이 됩니까? 이동하다가 혹시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 간에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정해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 법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적들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제 있다.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려동물이 아니면 운송이 가능하다는 건데 반려동물을 나누는 기준 이거 따로 있는 겁니까? 제가 앵크께 한 말씀 드리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그 발전된 사회의 법이 가장 늦게 바뀌거든요. 법은 언제나 지체 상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니 바깥에 오리목이 나왔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복지적인 생각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도 지금 너무나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동물보호법상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개, 고양이, 토끼, 패럿, 유니피그, 햄스터까지는 반려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장난감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뱀이나 파충류는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으로는 반려동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변호사님이 일성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도대체 법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제발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체계 속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정부 각 부처가 각각의 어떤 법령을 만들어 가지만 이런 부분은 좀 국무총리실에서 통합해서 법을 하나로 좀 이렇게 정비하는 작업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애매합니다 기준이 앵무새 아까 패럿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앵무새인데 카멜레온 조류 뱀이나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 자 이거 반려동물이라고 예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종류는 택배 배송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것도 법이 관련 법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업체의 어떤 편의성이 더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조금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안 먹어도 좀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택배 하는 동안에 뭘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되니까 조금 이동하는 기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포유류나 조류나 못 먹으면 이동 중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업체에서 카멜레온은 뭐 또 괜찮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파충류는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명체거든요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은 사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해당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었죠 그런데 막상 통과는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2021년 7월입니다 그럼 2021년 2022년 2023년 약 2년 동안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98조 2일 겁니다 98조 2에 사실 동물이 사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건으로 취급했는데 이제 동물은 사물이 아니다 동물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왔고 그게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야가 합의해서 민법에 개정안 반드시 통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다른 특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바람에 이 법이 통과 안 됐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시고 민생은 민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의루만지는 이 법 꼭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국 가구가 세 집의 한 집 꼴이고 천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기반에서 나온 이런 사건들 빨리 해결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이 지난 27일입니다 4월 27일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범죄에서 처벌 형량을 올린 겁니다 동물학대 행위 죽음을 가했을 때 동물보호법상에 몇 년 이하 몇 백만 원 이하 정도만 규정돼서 하안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도록 적어도 마지막으로 그 하안을 규정하면서 이 처벌의 실효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동물학대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보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 그런 것도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 나눴지만 너무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택배회사 판단에 맡기고 이런 거는 이 선진화된 반려동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이 지체하지 말고 좀 최소한 따라가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